안녕하세요 오, 농도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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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도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은 장봉도에 가려고 삼목 선착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티켓이 현장 발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와가지고 티켓을 구매했는데 한시배에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차에서 뭐 좀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취미가 자꾸 이렇게 막 뾱뾱이 잘 안되고 했잖아요 그게 이거 배터리 없어서 그런건가 해가지고 갈아보려고요 됐어 안되네 다 치질을 안 나오네 이거 누구야 사장님 김이에요? 김이에요 이거? 김이에요 김 우와 엄청 많다 이거 가져가서 어떻게 먹어요? 고추를 먹으면 되지 아 진짜요? 어디면 하나 가져가서 고추를 먹는데 장봉도로 오기는 왔는데 어디가서 잘지는 안정하고 그냥 왔어요 일단 옹암해수욕장 가가지고 밥부터 먹고 그 근처에서 트레킹 조금 하고 잘만한 데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쪽에 뭐 양식하는 데인가봐요 김인가? 아 벌써 그늘이 좋아요 이런데 있는 해변은 못 들어가게 일부러 막았나봐요 방금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 저기 해수욕장 저쪽 말고 여기는 무료로 써도 된다고 하셨대요 게이득 잘 데가 없으면 여기 와가지고 자도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쫄깃해요 엄청 쫄깃해요 이렇게 큰 조개가 있네요 아까 제가 칼국수를 주문했는데 바지락 칼국수라고 써있길래 이게 바지락 칼국수인데 오타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칼국수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컸잖아요 이렇게 큰 조개도 들어가는구나 아 얘가 바지락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백화칼국수로 주문이 잘못 들어갔던 거 있죠 그냥 백화칼국수였어 일단은 산으로 올라가서 좀 돌아다녀야겠어요 지팡이가 자꾸 부러져서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지금 엄청 짧아졌어 이건 뭐지? 그냥 돌탑을 이렇게 쌓은 건가? 뭔가 오물모양으로 예쁘게 쌓아놨다 바로 제 위에 여기 여기 위에도 데크길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밑에 길로 가고 있나봐요 이 데크가 무장의 숲길이었어요 이 데크가 무장의 숲길이었어요 나 이리 갈까 말까 저는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해변 산책로 길로 걷고 있어요 지금 여기 물 들어오고 있다 아까 여기 다 뻘이었거든요? 근데 꽤 많이 들어왔어요 거의 다 찼네 장봉 8경 중에 제 2경 제비 우물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래서 빨래하러 많이 왔대요 여기가 주유소래요 이렇게 두 대 있어 주유기 아 세 개네 처음에 주유소라고 써있어서 잉? 그랬거든요 근데 주유기가 있더라구요 저기 한 마리는 반은 흰색이고 반은 갈색이에요 저기 차 뒤에 멍멍이 한 마리 안 작아요 밖의 풍경 보면서 뭔가 깊은 생각이 담긴 것 같아요 하하 한 시간 더 가야돼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제 좀 시원해서 걸을만해요 아까는 햇빛은 진짜 덥더라구요 오 여기도 좋다 물이 바로 앞에까지 왔다 비가 있어 우와 이거 보세요 굴 껍데기처럼 생겼도 굴 껍데기? 진짜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바위들 책을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 주변에는 바위가 다 그렇게 생겼어 해변 산책길 진짜 좋아요 제주도 올레길 걷는 느낌도 좀 있어요 바위들 진짜 신기해 물이 들어오니까 파도 소리가 엄청 크게 나요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이봐 진델레 벌써 폈네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이제 곤방 떨어질 것 같아요 해가 이제 곤방 떨어질 것 같아요 와 진짜 더워 너무 열심히 걸어가지고 지금 와 미쳤다 파도에 자갈 구르는 소리 너무 좋죠? 으아 한 팀 계시네요 한 팀 계시네요 막혔나봐요 막혔나봐요 잘 데 있겠죠 뭐 6시 50분입니다 저 가망머리 전망대도 처음 온 건데 또 해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서 조망을 보지 못했어요 저녁에 단잠 자겠다 여러분 오늘은 여깁니다 오늘은 여깁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막 거미랑 이런 벌레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되게 널찍하고 그래도 평평하고 너무 좋아요 짜란 오늘은 라면의 밥 짬뽕맛 발열채 스포크 또 소개가 밥 얘는 면 안돼 안돼 워터 라인 엄마 엄마 옷에 다 떠 밀을 덮고 신호가 벌써 와요 어 이건 엄청 빠르다 벌써 끓어 저 아까 트래킹하면서 노루인지 고란인지 사슴인지 두 마리 봤어요 두 번 제가 조금 움직이면 걔도 조금 움직이고 제가 그냥 막 걸으니까 푱 도망갔어요 바로 이 냄새야 육회장 사발면 그거 막 비슷해요 맛있어 합격 근데 남자분들한테는 양이 좀 적을 수도 있겠다 잘 먹었습니다 근데 국물은 좀 짜서 못 마시겠어요 땀 흘려가지고 제 피부 너무 짜 얼굴이 완전히 염전이 됐어요 긁으면 소금이 나와 오늘 정말 열심히 걸었어요 땀 많이 빼가지고 너무 좋아 이제 한 10시쯤 됐거든요 금방 만나요 아 가 eres 땀 그 너 vidéo 하 쉼터 바로 아래에서 닿네 이제 이 봉우리에서 저 정자 있는 데로 갈 건가봐요 여기선 내리막입니다 해가 너무 뜨거워 눈부셔 가지고 모자로 햇빛 가리고 있어요 여기는 무슨 약간 잔냄새같이 그런 냄새나 이게 봉수대인가봐요 아니네 봉화대네 이 봉화대는 다른 데에서 불을 받아서 전달하는게 아니고 여기가 기점이어가지고 그냥 맨날맨날 초저녁에 한번씩 꼭 불을 붙였대요 여기 스탬프 하는거 있나봐 여기 스탬프 하는거 있나봐 이게 뭐야 시원해요 시원해요 제가 장봉도를 온게 일단 첫째로 바다를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트레킹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장봉도가 산목 선착장에 주차도 무료지 배시간도 되게 자주 있지 트레킹도 할 수 있지 막 그래서 여기로 온거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잘 온거 같아요 산도 걷고 바다도 걷고 그리고 이런 임도도 걷고 진달래도 보고 어떻게 비타오백을 젤리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공다리째로 놓고 가셨어 소나무 밑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길이 나있길래 따라왔는데 알고보니까 어민들이 다니시는 길인거 같더라구요 돌아가려고 보니까 배낭때문에 약간 위험할거 같아가지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하게 생겼습니다 나무들이 다 너무 말라가지고 나무를 잡으면 안되 나 여기서 올라왔어요 그나저나 밥을 어디서 먹지? 여기서 밥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공복에 진짜 불태웠다 어제부터 짊어지고 다니던 걸 드디어 먹게 됐습니다 밥이 너무 굳었는데 이게 이만큼만 뜯었어 굿 입에 들어가자마자 깻잎이랑 참기름 향이 김 싸먹을게 김이 좀 더 있으면 좋겠어 김이 좀 더 있으면 좋겠어 김이 좀 더 있으면 좋겠어 너무 잘 먹었어 오늘 10,595분 걸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1시 얘네는 어떻게 이렇게 꽉 깽겼을까 저희 시골이 이런 길이었거든요 이거보다 돌멩이가 좀 더 많긴 했는데 이런 길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와 이제 봄이다 진짜 지금 1시 17분 거너장에서 1시 20분 어? 버스다 어? 버스다 생각보다 빨려봤어요 아 생각보다 빨려봤어요 안녕하세요 삼목한님입니다 어디에 들어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배 들어와 있어요 어디 뛰어야돼? 뛰어놓고 갈까봐 뛰어놓고 갈까봐 오늘의 배에 왔어? 아 2층은 신발을 벗는구나 신발 신는 건가봐요 근데 방 자리가 깔려있어서 갈매기들이 손가락이랑 새우깡을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까요? 아 아 아 아 진짜 똑똑하다 얘네 안녕 shall we? well we know it's not that's ok